맛 그리고 식감,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은 바로 젊은 농부의 송화버섯입니다. 표고를 닮은 갓과 송이를 닮은 대를 가진 송화버섯은 맛과 향은 송이, 그리고 먹는 식감은 고기와 같은 고급 버섯입니다. 100% 국내산으로 무농량 농산물 인증과 GAP 인증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만들어진 먹거리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버섯 생산기지에서 고품질의 버섯을 재배부터 유통까지 직거래를 통해 유통하여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비타민과 단백질, 아미노산, 섬유소가 풍부한 저지방, 저칼로리 버섯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신선한 송화버섯과 함께 보시는 것 어떨까요?